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냉장고에 처박혀 있는 신김치들 모두 있으시죠? 없다고요? 그럼 뭐 사오던가 쉽게 만들던가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 직원님들도 가음하셨다고 하셔서 오늘은 요리사들의 간편해장국, 이름하여 김콩과 김칼 영업시작 전에 3분만에 뚝딱 술 드신 직원님들 발로 뻥 죄송합니다.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어줄 그 시원하고 간단한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이 있던 없던 먹자마자 아이구 샤라 할만한 신김치 4분의 1포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마트 가시면 빵빵하게 부풀어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김치가 신김치입니다.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요. 할인도 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오늘 양 5,6인분 양 만들 거고요. 물 3.5리터와 육수 전용 대용량 티백을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끝난 겁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전에 김치를 넣은 이유는요. 왼수 같은 술 때문이고요. 오른쪽 화면에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선생님들이 왼수를 먹어서 물리친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칭찬합니다. 선생님들. 물이 끓어올 때쯤에 깨끗하게 세척한 콩나물 200g을 넣고요. 대파 한 대를 썰어서 풍미를 잡고 매워서 죽으라고 청양고추도 한 개 넣어줍니다. 이제까지는 장단이었고요. 지금부터 황금 조미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3.5리터에 국간장 5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일반 밥수저로 계량했습니다. 다음은 멸치다시팩의 육수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멸치액젓 5큰술 간장과 함께 1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까나리액젓은 안되나요? 없는데 어떻게? 그거라도 넣어야죠.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입니다. 그래서 센스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참치액들 집에 한 통씩들 있으시죠? 없다고요? 그럼 구매하시고요. 2큰술 넣어주시면 가정용 버전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맛있고 1분의 1큰술 넣으면 일반 업소용 버전이 또 끝나게 되고요. 부족한 감과 칼칼함은 꽃소금과 매운 고춧가루 미분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다진 마른 1큰술과 대파를 넣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맛이 일반 가정용 업소용에서 그냥 맛있네 정도라면 면사랑요 멸치 밑국물 육수 약 2, 3큰술 정도만 넣게 되면 멸치 한 2, 3마리로 끓였던 국물 맛이 한 가만히로 끓인 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못 믿겠다고요? 믿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김치 콩나물국이 완성이 됐는데요. 깨알 같은 팁 하나 알려드리면 국자를 이용해서 담지 마시고 집게를 이용해서 콩나물을 덜어낸 다음에 나머지 국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콩나물국을 떠실 수가 있습니다. 깨알 같은 또 썰 팁이죠. 그런데 뭐가 좀 아쉽습니다. 남아있는 김치 콩나물 국물에다가요. 양파 조금 넣고 칼국수 사리 이렇게 털어넣으면요. 수고롭게 번거롭게 육수 내고 김치 자르지 않아도 순식간에 김치 칼국수가 완성이 됩니다. 느타리보석 조금 넣고 여기에 계란 살짝 풀게 되면요. 술 먹고 나면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면으로 또 그냥 면치기 해서 해장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부추채 살짝 올려서 드시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메인이 아니었죠? 일단 김치 콩나물부터 시식하러 가겠습니다. 또 배운 사람은 김치 콩나물국에 참기름 살짝 돌려서 먹으면요. 훨씬 더 맛있는 김치 콩나물국 맛일 수가 있습니다. 김가루도 조금 더 맛있다. 아세요. 아. 그런데 오늘 아타임은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김콩도 굉장히 맛있지만 김칼이 또 아주 별미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아타임이었습니다. 아세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